한번 컨디션을 보자고요. 네, 지금 한번 열어볼까요? 네, 열어볼게요. 엄마, 달라졌을까? 의자 살짝 빼고요. 놔두세요. 그렇게. 예, 됐어요, 됐어요. 아마 낯선 곳이라는 것 자체가 저 친구를 공황 상태로 만들었을 거예요. 지금도 숨 쉴 때 보면 이제 이를 다 보인 상태에서 호흡을 하잖아요. 네. 다 호흡이라고 하는 거 있죠? 너무 가슴이 쿵쾅 뛰어서. 그럴 때 입을 완전 활짝 펴고 저렇게 호흡을 해요. 더워서라기보다는 너무 긴장해서요. 아마 아예 안 나올 거예요. 아예 나올 생각이 없을 거예요. 이때는 자극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. 이게 뭐야? 아예 안 나올 거예요. 아예 안 나올 거예요. 아예 안 나올 거예요. 오, 괜찮을까? 겁을 부릴준 장마는 게, 그렇죠? 알겠어. 알겠어. 우리 천천히 해야지. 어떡해. 천천히 움직이면서. 또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번 딱 좋아졌다고 해도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다시 놓으면 예전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요. 우리가 이제 동기를 주고 또 뭔가를 끄집어내게 할 때는 그런 것들 자극 하나하나를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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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면. 1단계 목줄 메고 걷기.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익숙해지지 않아요. 그래서 줄만이라도 내게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천천히 천천히 자극을 좀 높이고 있는 거거든요. 천천히 걸어볼까요. 어떻게 알아볼까요. 진짜 너무 싫어하는가 봐. 아이고 별거 아닌데 이러면. 야 다 너 비위 맞추면서 할 수는 없잖아. 너 정말 별거 아닌 건데. 그러면. 어떻게 살 거야. 아이고. 아이고. 꼬미야. 적응하기 싫지. 줄이 안 끊기지 이게 잘. 안 돼 안 돼. 저랬다 초코 체인을 쓰시는구나. 조금만 더 하고. 조금만 더 하고. 조금만 더 하고. 조금 쉬어야 되겠다. 그렇지. 괜찮아요.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아요? 네. 그렇죠. 이런 친구를 다룰 때. 되게 힘들어요. 모든 사람들이. 우리 더 얼마나 힘들 거야. 염살이. 염살이. 진짜 너무 심해요. 뭐 한 게 없거든요. 제가 봐도. 혼자. 뭐. 싫다고. 고집 부리는 것 같고. 복잡한 감정. 그 다음에 제가 이 방어소매를 멜 거예요. 매면서 이 친구 얼굴에다가 손을 가득까지 댈 거고. 방어소매 이거 군견이나 경찰견 훈련할 때 쓰는 걸 좀 본 것 같은데. 왜. 아마 좀 여기로 물겠죠? 응? 근데 전혀 뭐. 어떤 저 보미 같은 친구들을 교육할 때는 우리가 압박을 하기도 해요. 괜찮아. 그냥 만지는 거 어렵지 않아. 상상으로는 항상 이 손은 자기를 때리고 위협할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. 가까이 가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. 2단계. 방어소매터치. 1단계. ᵠᵐ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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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ᵐᵞᵐᵐᵐᵐᵐ. 싹 좀? 손을 살짝씩 댔살게. 그리고 개들 다 댄ẽ. 그리고 개들도 아는 게. 개들도 아는 게 아퍼한다 안아퍼한다는 게. 아. 어 그게 나 아는구나. 2단계. 천천히 하자. 천천히 하자. 천천히 하자. 힘들어. 아무리 그래도 지금 피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느낄 거예요. 열 받겠네, 봄 입장에서. 그래서 손에다가 이 방어솜에도 낀 것뿐이야. 그렇지? 너...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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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 괜찮아, 어휴, 어휴. 그러니까, 괜찮아. 옳지. 이게 몇 번 해야 돼요? 아휴. 이게 바로 안 돼요. 또 펴줘야 돼, 이렇게. 또 쉬고, 또 천천히 걷다가 또 하고. 야, 이거 진짜 모두의 인내심이 필요한 훈련이다. 괜찮아, 가자. 좀 움직여볼까? 어이구, 아까보다 훨씬 낫다. 어? 잘 걷네. 되게 재밌지 않아요? 얘한테 이 줄을 메고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게 생겼어요. 그러니까 줄 메고 걷는 건 이제 얘한테는 모르치다. 하아... 잘 걷죠? 네. 게임이 당거리고. 방금까지도 난리쳤던 애가 더 강한 스트레스가 오니까 이건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, 이제. 되게 단순한 논리였네. 둘 다. 둘 다. 둘 다. 둘 다. 둘 다. 셋 다. 둘 다. 감사합니다.